아 반갑습니다 아이테눈이 아이고 예 예 치기 전에 오지 왜 이쁜 얼굴 나오니 아 이거 예 에 에 에 요청부에 구독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아 아 아 예 사장님 지고 홍구정 정리 좀 해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쩜 앞서 택구 안에 아니 예 에 이놈식의 요러 꺼 막pi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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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오케이만 하라니까 오케이와 잘했다 오 좀 멋지대 굿샷 내 몸도 컨트롤 죽이지 말고 쳐라 그냥 와 잘 들어갔다 떨어졌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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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고물에 그 사이 떨어졌어 물은 안갔어 공원 있을끼다 으아아아 으어 너무 같다 우와아 이거 우와 이야 그 앞에 더덕은 못 본걸로 할게 흐흐흐흐흐흐흐흐 의도가 없었데 안 웃었다 응 아 쫄깃쫄깃하네 이거 잘했다 오, 너무 덥겠다 ようこそ 오중 됐다 오케이만 하라니까 오는 막 날라다니래 들어간다 아깝다 오른쪽 끝만 좀 봐 볼께요 네 맞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 그래 캣닢은 안에서 물에 빠졌을텐데 캣닢이 뭔가 솔직히 잘 코치하네 캣닢님들이 아니고 요번에 다 선수분들이 오셨어 좋다 펑크 가진 않겠지 설마 170까지 안보였는데 내리막이니까 좀 나왔네 다음 곳은 오르막이 하다 그렇지 잘한다 아이씨 저게 왜 넘어가 멈추라 뭐 죽이고있노 언니 올리놨다 잘했어 언니는 잘해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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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이 질러가네 그러면 좀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보고 좀더 오른쪽으로 보고 날리야되네 똑바로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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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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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잘쳤네 저걸 파 넣으려고 하면 안돼. 저래 놓고 어찌되고 쓰레온하면 포기한 목적으로. 저 둘 다 쓰레온인데 저거 봐봐. 올리지도 못하잖아. 그거 괜히 펑크 들어가서 저 고생을 하고. 정교수. 그래도 재수로 올라왔다. 조금만 봤으면 벙크 빠져버렸네. 근데 이게 세컨드 에이밍으로만 하겠다. 세컨드 에이밍으로만 하겠다. 세컨드 에이밍으로만 하겠다. 어이구. 어이구야. 나이스. 아 왼쪽으로 많이 봤네. 자. 쑥. 어이구 잘했다. 잘했다. 어이구 잘했다. 내리막 너무 봤지. 거의 평지인데. 네. 내리막 오르막이라서. 오. 오. 와. 잘했다. 오. 좀 멋지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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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케이. 네. 저추가 미쳤어 응? 오! 아 진짜 먹방 오늘.. 잘 먹었어요 회복 조 괜찮아요 미안할 필요없어 그 첫 장관 못 칠 때 좀 그냥 100만더만 쳐 아 굿샷 아이씨 벙긋 근처도 안가네 아이씨 벙긋 근처도 안가네 거리나서 벙커 다 달래 쳤어요 그래서 캐디님은 좀 빠르게 치라는 얘기 했죠 여기 이거 내리막인데 깔아 쑥 깔아 아이고 참 팀끼리 잘 만났네 내가 그렇게 달래 치는거 보여줬는데도 좀 더 잘 만났네 아이고 가이자 어? 이쪽에 어? 가이자 좋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